리허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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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주고? 네네 오늘 맛있는 거 사주신다는데 잡수고 가 그럼 1시간 안에 확답을 준다 9시 40분이면 끝나 왜냐면 우리가 오늘 일찍 좀 끝내고 갈 거거든. 지난주 좀 늦게 가게 되면 이미. 이미 찍혔어? 이미 정가 찍혀있어. 그래요? 그러면 이따 결정을 해줘. 그렇게 사랑은 안 식었나봐. 내가 좀 식을때도 되지 않았어요? 식을때도 됐는데. 살짝 식고 와. 살짝 식고 와. 너무 뜨거워. 살짝 한 잔 찍어서 보내드려. 사철가 해 볼까? 자기가 사철가 할게. 그럼 해 보자. 사철가 또 한 번. 물이 있어요? 물 있어요? 아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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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시 그냥 아리스로. 아리스로 구석해서. 자 그러면은. 자. 이산조산. 아니 다 여기 있어요. 아. 이산조산 시작. 이산조산. 꽃을 피니. 하나. 둘. 셋. 이제berry. 분명. 봄이로. 훈. 찾아왔건 만원. 타. 새상 사. 슬슬. 헛어라. 나도 어제. 어제 청춘일더니 그날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건들었을 때가 있느냐 엄마 왔다가 가려보던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또 금방 좋은 흥화시라 옛꽃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홀로상품 문안해도 세전할 때는 품피지 않는 황국 달풍도 뜨는 곳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장모간 전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이 날 휘어 그 흥은 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설백 전쟁이 보지 모두가 백팔히 퍼시로 오라 부정세월은 터더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참 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축을 얻느려오라 음악세상 은님내돌 이내 한 발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멍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재하면은 만사십도 못산 인생 아참 번 죽어지면은 무방산천을 끓기로 오나 사후에 만만치수는 사노우 생전해 일 배주만도 못하니라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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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라 가느건 세월을 어쩔거나 가느건 세월을 어쩔거나 하하 맘에 달아놓고 벅꺽투식 어는 놈과 금오크력 어는 놈과 경쟁화묵 못하는 놈 자로 잡으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손님들 서로 앉아서 한 잔 더 먹어서 그만 먹게 하면서 허드렁거리고 놀아보세요 이러면 이제 얼른 쑥댓머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갈까보다 그때요 준양이는 그때요 준양이는 옷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준양경상 살펴보니 쑥댓머리 귀신 중 저 한국국방의 찬자리여 생각난 곳이 님뿐이라 고고지고 고고지고 하장남구 흥은 고고지고 우리도 정청열별구로 일장서를 흘레가 못 봤으니 부모 동양 그 흥은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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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리 고 써서 길어는가 벽이 싫은 금수로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웅항아 저흥을 가치곤 뜨거지 소사 속 비치 고정 왕왕왕왕왕왕왕왕왕 다시 피나 여왕왕왕왕왕왕 못 이루니 우정봉을 꿀 수 있나 손가락에 빌어버릴 여사 정의로 편지 보고 간장 썩은 눈물로 임무화상을 그려볼까 인화일지 춘대구로 내 눈물을 버렸으니 향후 무글령 단장 썩은 피만 많이 와도 임허생각 목숨 부용은 연계는 재련저와 재동망채여 봉따는 여인네들도 땅굼생각 일반이라 날보다 좋은 발자 봉은 밖을 못 나가니 봉을 따고 연계련아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복숨 부용이 되었으면 무덤 근처 선난 나무는 선난 나무는 상사복이 될 것이오 무덤 앞에 무덤 앞에 있나 한 돌은 망구석이 될 것이니 생존사후 생존사후 이 원통을 알아주리라 눈에 뜨란 말이라 낭송 통통 통통 울음 울음 잘하셨어 쏙댐 갈까부당 독창하시게? 아니 다 이렇게 연습을 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냐님? 어 다냐님 다냐님은 금요잖아 갈까부당의 원통 그때 무대에 그때 같이 무대에 주셨죠 갈까부당 시작 갈까부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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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을 따라서 갈까부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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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도 수염없고 구름도 수염없는 구름도 수염없는 구름도 수염없는 해동청 보람에 다수여도 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이인 따라서 갈까 보다 한 아르친 녀석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진도 오랜 많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이다하지도 못 보는 곳 이재라도 어서주고 3월 동풍 여자되어 이인 계신 첨아 그때 집을 짓고 논을 다가 만족이며 이 분을 만나 단단 청회를 하고 지고 어쩔 거나 어쩔 거나 힘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허른 나 아함 아함 아니 아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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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함 아 감사합니다.